안녕하세요 머니시그널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주식 브리핑 시작해봅시다. 전체적으로 좀 둔화가 되면서 증설에도 속도 조절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장비주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증설이 늦어지면 장비 발주도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주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주가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처음 하신다 혹은 수익을 좀 맛보기라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서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조정을 잘 받은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D&T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종목은 레이저 노칭, 2차전지 제조 장비 관련한 종목입니다. OLED라든지 마이크로 LED 검사 장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차전지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라고 볼 수 있는 이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하고 또 상용화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기존의 프레스 형식이 아니라 레이저로 활용해서 노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비교를 조금 해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 프레스 노칭이랑 레이저 노칭에 대한 차이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D&T는요 사실은 이 레이저 노칭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장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이 D&T 2차전지 장비 발주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실적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이 수주 공시가 꾸준히 이제 작년부터 현재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에는 이제 추세가 전환되면 실적을 통해서 주가는 완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재료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아무래도 2차전지 장비 2차전지 주력 제품인 이 레이저 노칭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앞으로의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비용도 지금 매출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뭐 양극과 음극 롤을 노칭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과 이런 대응성이 우수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 매출에 대한 것. 자 차트로 넘어가면요. 자 이번에 하이트론으로 수익 실현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하이트론 이외에도 인바이오 그리고 넥스트아이 역시 어떻게 됐죠. 폭발적인 극등세와 더불어서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영상 구독하시고 늘 보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단 1분의 영상 시청만으로도 계좌수익의 기쁨 맛보실 수 있으셨는데요. 수익 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종목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고 영상만 꾸준히 보셔도 이런 수익 나는 종목 챙겨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수익과 혜택 무료로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매일 일하시고 살림하시고 또 애 돌보시고 혹은 공부하시고 투잡 뛰시고 등등등 이렇게 하루하루 좀 돌아가는 삶이 바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일마다 이렇게 차트 챙겨보면서 수익을 신경 쓰는 게 참 힘드실 텐데요. 거기다가 영상까지 챙겨보는 건 더더더 힘드실 거 저도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 이벤트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이벤트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화면의 번호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010-811-9478번으로 3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상한가 터지는 종목 기관 외인 이 메이저 수급이 강하게 실려주는 종목을 이렇게 종목명과 전략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번호로 3번이라고 같이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다음 거래부터 최대한 빠르게 장 시작 전에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상한가가 유력한 종목을 매일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우리 구독자님 대상으로 무료로 이제 함께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 딱 한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 정확히 언제냐 장전 동시효과 시작하고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이상 수급을 확실히 포착한 다음에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일 상한가 이 확률이 정말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 역시도 매수 매도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애매하시는 데 있어서 헷갈릴 부분이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들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한가 갈만한 종목만 쏙쏙쏙쏙 골라내는지 바로 시그널 검색식입니다. 이 시그널 검색식에 하루에도 이렇게 몇십 개씩의 이 종목들이 꼽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딱 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상한가 갈만한 종목을 제가 고르고 골라서 추리고 출연해서 딱 한 종목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 하루에 한 종목이 당일에 상한가가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종목 당일 가장 강하게 갈만한 놈으로 딱 한 종목 그날 주인공이 되는 종목을 이 안에서 추리고 추려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실패한다라고 해도 20%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유튜브 끝날 때까지 계속 매일마다 무료로 한 종목씩 드리는 거니까 받으실 분들 받아가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는 수고로움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수익을 더 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위에 구독자 이벤트라고 써놨잖아요. 이 구독자 이벤트로 현재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만큼 영상의 좋아요, 구독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화면에 제 번호로 3번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가 되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본업 따로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 차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이렇게 수익 실험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단타 종목 이 볼린저 가격 밴드를 드릴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추가로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는 거 추가로 좀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지금 여기 써 있다시피 재료라는 것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재료는 뭐냐? 이 표면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면 아래 있는 재료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 여기서 궁금하실 거야. 자 왜 이렇게 표면 아래 있는 것을 확보를 해야 되냐라고 하실 텐데요. 자 이슈라는 것은요. 금세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미 이제 뉴스가 돼버리겠죠. 그때 가서는 이 뉴스를 이제 뒤늦게 따라 들어가서 매매하신 분들 웬만한 주식 고수이신 분들 아닌 이상 물릴 가능성이 죄송하지만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자 그래서 그만큼 이 표면 아래 있는 재료일 때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이거 흔히 말해서 우리 뭐 찌라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재료는요. 흔하디 흔한 그런 찌라시가 아니고요. 여의도에서 정제된 재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전달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대부분 본업이 있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재료를 표면 아래 있을 때 빠르게 확보하기란 쉽지가 않으세요. 여의도에서는 이런 재료가 하루에도 몇 개씩 아주 빠르게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 중에서 빠르게 확보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빠르게 전달해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이 단타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정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최대치를 찍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를 하셨어도 매일같이 이렇게 강한 재료가 나와주는 종목을 추가로 추가로 수익 실현하셔야 최대 수익을 여러분들이 내실 수가 있다. 어 근데 나는 단타는 잘 안하고 스윙이나 혹은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이렇게 단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물론 스윙이랑 중장기 투자 관련해서 이제 정보도 또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화면에 제 번호로 3번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어 내가 단타만 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잘 됐죠.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수익을 제가 최대한 빠르게 들으보자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010-812-9478번 제가 정말 큰 맘 먹고 이렇게 번호를 오픈을 한 만큼 여러분들이 의미있게 잘 제 번호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 번호로 3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이어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급등 때 잡으신 분들은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제 현 시점에서 이 정도의 주가 수준이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저점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수준까지도 지금 근처에 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이 저렴한 가격대였고 이제 9,100원대 부분이 이제 지지선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넓게 열려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무가 근데 지금 이제 부진했는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앞서 제가 보습을 보여드렸죠.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이런 기대감 앞으로 얘네가 이제 조금 턴어라운드 돼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실어주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함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요. 이제 조정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급등 시에 이 메스터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수익폭이 조금 작아질 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예측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는 어차피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두고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속 편한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큰 폭으로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데미지가 있다라는 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딱 맞는, 들어맞는 공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진입하실 때는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추후에 얼마든지 상승할 모멘텀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들고서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D&D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로 단타 종목 추천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들 궁금하셨고 걱정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하단에 제 번호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주시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겨주신 분들 한에서는 제가 최대한 이런 3D에 대한 부분들 안정적으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정적으로 내실 수 있게끔. 해당 종목에 대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제 번호 010-8121-9478번으로 3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이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주식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 상한가를 잡아내는 핵심 매매기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초집중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시간이 언제죠? 바로 이 장전 동시효과 시간대입니다. 이게 뭐냐? 주문을 넣어도 체결되지 않고 모아두는 시간이고요. 9시가 되는 순간 동시효과를 적용하고 모아진 주문을 처리하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일 시가가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들 예의주시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당일 상한가 종목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험해수 물량을 구분하고 진짜 기관 외인의 이상 수급을 확인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바로 수익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이죠. 자 그래서 장전 동시효과 시간에 이상 수급이 포착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바로 추가를 하시고요. 장 시작과 동시에 HTS 창을 바로 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 상한가 매매 기법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 윈텍 3분붕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상한가 잡는 방법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어려운 겁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영상에서 언급하는 상한가 매매 기법은요. 바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돌파 매매를 전부 기초로 해서 변형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각가지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건데요. 자 보시면 이쪽 파란색 선이 지금 시초가 기준선이고요. 이 라인에서 지금 시작을 했을 때 이제 한번 눌렸다가 다 그 다음 이제 돌파가 나오는 자리가 어디죠? 바로 이쪽입니다. 위쪽. 이쪽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상한가 잡는 가장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시초가 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라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 종일 여기 떠 있죠. 시초가 기준선 위를 이렇게 상위하면서 이렇게 매수 따점 위에서 붕붕을 현선해 주면서 당일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어요.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돌파가 나왔는데 바로 이쪽 자리에서 매수를 내가 했는데 다시 시초가 밑으로 그러니까 이 기준선 밑으로 빠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1% 1% 미만 때에서 손절했다가 다시 재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런 매매 기법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우리는 결국 어떻게 이 손실나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급등주 올라타기라든지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식의 매매 방식은 내 계좌를 박살내는 지름길이다 보니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매매 숙련되신 분들은 개별 매매가 가능하실 텐데요. 영상을 아무리 봐도 이렇게 장전 물량을 걸러내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일 상한가를 잡기 위해서 시초가에서 가장 먼저 보고 있어야 되는 이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린 3분보 기준선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어떤 타점을 잡는가 S타점을 어떻게 잡는가 이런 방법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도움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제 번호 띄워놨죠. 010-812-19478번으로 3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하루 딱 한 종목씩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저 위에 보시면 구독자 이벤트이니만큼 이 영상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문자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인증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게끔 보내드리고 있고요. 인증 아주 쉽습니다. 하단에 제 번호로 3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방일 상한가 달 상한가 확률이 정말 높은 종목들로 엄선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깐요. 자 이번 달 구독자와 함께하는 기회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예측 종목을 이런 식으로 무료로 받는 방법 엄청 간단합니다. 화면에 제 번호 띄워놨죠. 010-812-19478번으로 3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하루 딱 한 종목씩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계좌 회복 좀 꼭 좀 성공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저한테 구독 인증해 주시는 방법 제가 이제 세 가지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규 구독자님들 기존 구독자님들 둘 다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에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신 이후에 하단에 번호로 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니까 장난 문자 보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이쪽으로 3번 이렇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바로 다음 거래부터 제가 장 시작 전에 자 이 메일마다 무료로 단타 종목 추천받으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즘 통신사 스팸에 걸려있는 번호는 이 자동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존에 문자를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아직 하루에 한 종목씩 드리는 이 종목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어 지금 혹시라도 계시다면 요즘에 이 통신사 부가 서비스로 이제 투 넘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번호를 이렇게 보내실 때는요. 3번 재발송이라고 이렇게 문자 전송해 주시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 우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특별 우대권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처음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3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보냈는데 나는 지금 이 한 종목씩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했죠 제가? 네 맞아요. 3번 재발송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끝납니다. 하단의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바로 남겨주시면 끝납니다. 자 단타 종목 추천받으셔서 꼭 안전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실현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매일마다 오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략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수익이라도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것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번호로 문자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